어떤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네 안녕하세요 구진승 코치입니다. 오늘 온 오프로 한국 코치협회 코칭컴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해주신 코치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의식을 확장하는 마인드풀 코칭 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보셔서 여러분의 코치로서의 역량도 높여보시고 코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많은 선진국 국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각을 자신의 삶에 가장 은밀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1위로 뽑힐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동국적 없는 자유로운 삶, 머니지수 강의를 받게 된 김도희 머니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대한민국 코치 컨퍼런스, 컴페스티벌에 참석하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네 제 사명은 세계 최고의 머니코치로서 사람들에게 경제 자유를 넘어 인생의 자유를 선물한다가 저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돈과 인생을 보면 4가지 영역이 있겠죠. 돈을 버는 영역이 있고 돈을 쓰는 영역, 돈을 불리는 영역, 그 돈을 나누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자를 넘어 인생의 자유를 선물하는 네. 썩스 아카데미 협회가 되고 김도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